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을 볼수록 부부관계가 점점 회복되는 사람들을 바뀌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다. 그건 좋은 점사예요. 사이 좋죠. 쉽게 얘기하면 자식은 없어요. 자식을 낳았으면 사이가 안 좋았을 거야. 깨졌거나. 자식은 낳지 않을 거죠? 네. 그럼요. 제가 나이가 이제. 그렇지. 점에 집중하면 나이가 안 보여. 하긴 이 나이도 더 먹어도 애 나요. 어쨌든 선비랑 선녀다. 이렇게 봐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비하고 선녀하고 만났는데 크게 서로가 이해하고 인정할 일부가 있겠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책임감은 강하니까. 네. 그래서 사는 거죠. 옥신가신. 네.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크게 갖지 못해도 그래도 노후도 편하다 이렇게 나오는 점사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사랑해요. 제가 이제 안정적인 직업이 지금 없으니까 어쨌든 돈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살아온 세월을 보니까 이렇게 크게 돈을 딱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있으면 다 쓰고 또 있으면 다 쓰고. 그래서 조금 재물이 모였으면 좋겠는데 재물이 모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특히 돈 걱정을 많이 하고 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어쨌든 그렇다고 제가 다시 힘들게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일을 했고 내 거를 다 버리고 정말 일만 했었거든요. 무슨 일을 제일 오래 했어요? 제가 간호사 일을 27년 4개월 동안 일하다가 나왔거든요.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은 재미네. 마지막에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를 막 음모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좀 힘들어서 나왔는데 우연하게 또 기회가 좋아가지고 외국인 회사에 1년 다니게 됐는데 결국은 거기서도 약간 새로 들어온 사람이 조금 저를 안... 이게 가지고 거의 이제 그만두고 나오게 된 상황이거든요.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 연장을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게 다시 얼마 전에 그 회사에서 다시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를 괴롭히던 상사가 나갔으니까 다시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회사 다시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던 일이랑은 조금 맞지 않고 제 성향이랑 조금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찾게 된 게 이제 이제 학원과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학원 강사라서 지금 학원 강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진짜 아르바이트 수준밖에 안 되고 학원 강사? 네. 학원 강사. 뭐 가르쳐요? 요양보호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 직업이 맞아. 맞아요. 사회복지나 보호사든 뭐든 복지적인 일을 하는데요. 또 간호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직업이 본인의 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만족은 해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그동안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긴장을 받았는데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4주 공부하고 나가고 다시 만나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스트레스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고 가르치는 것도 만족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말 알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수입이 없으니까 조금 좀 금전적으로 힘든 면도 있고 남편도 벌잖아. 네? 남편도 벌잖아. 남편도 벌죠.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한테 생활비를 얻어서 쓰거나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자존심이 그래서 그런지 남편 벌어서 뭐예요? 남편 벌어서 또 남편... 어쨌든 생활비를 쓰죠. 쓰긴 하는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 플레이어? 네. 개인 플레이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신랑도 모아놓은 돈이 많거나 그렇진 않고 어쨌든 신랑이 버는 돈에서 집... 네. 뭐 대출금도 갖고 있고 나름 쓰고 있거든요. 저도 제가 벌어서 쓰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남편한테 뭐 달라고 그러기엔 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퇴직금 받아놓은 걸 어느 정도 썼는데 이제 그게 바닥이 나니까 이제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벌고 있기는 한데 좀 많이 모자라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정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지가 정말 궁금하고요. 어쨌든 이제 돈을 확 벌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그냥 무난하게 지금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는 거죠. 내가 아까 그랬죠.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네, 네. 선녀하고 선비가 만났는데 가정의 문제는 내가 보기에 크게 없다. 돈 걱정이다. 돈 걱정은 다 하고 살아. 대기업 회장들도 걱정하고 사는 게 돈 걱정이야. 그들은 몇 백조 필요해요. 잘 살고 싶고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고 물어본다면 돈 걱정 안 하고 산다는 말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돈은 많을수록 더 돈 걱정하더라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말은 안 하는데 돈을 좀 더 잘 벌 수 있는 방법. 본인 사주는 복지사 맞아요. 그러면 다른 형태의 봉사를 하고 살아. 내가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해도 직업이 벌레가 넓지 않아요. 현재적으로 보면 본인 머리 좋거든. 책 보면 눈에 쏙쏙 들어오고 말 또 숫자에 강한 사주고요. 암기에 강한 사주도 이해도 잘해요. 그리고 열정도 끝내줘요. 네, 끝내줘요. 맞이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이 강하고 내가 할 일이 많고 내가 아직까지는 할 일이 많다는 건 내가 아직까지는 즐겁다는 거거든. 네, 맞아. 일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싫은 거야. 네, 맞아. 이제 알죠. 아이보고 여유가 어디 있어. 내가 지금 즐거워 죽겠는데. 즐거운 건 뭐냐. 일은 힘들어도 어쨌든 본인은 집중 잘해서 그를 즐겨간단 말이야. 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책은 끼고 사는 사주인데 공부 한 번 더 해. 그래서 사회복지사 하니까 사회복지사를 하든 선생님을 하든 교육을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하든 또는 간호사를 하든 아니면 외국계 회사를 간다고 해도 정규직 아니고 여기도 정규직 아니고 아닌 거로 가면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돈을 벌 수는 없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대가가 너무 작으니까 숨이 차고 힘이 들고. 또 봐요. 부부는 서로 노터치잖아요. 말해서는. 맞아요. 존중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둘이서 문제가 없어.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 왜냐하면 반 부부야. 그냥 같이 사는 거야. 혼이 신고하고. 그런데 아메리칸 스타일이 참 괜찮습니다. 네. 문제가 없는 게 나은 거지. 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둘이 끝까지 같이 살겠어. 네. 하지만 애를 낳으면 내가 보면 깨졌어. 네. 네. 본인도 긁게 되고. 네. 뻔한 거지만 본인은 한 가지 집경에서 내가 내 만족이 안 되면 돌거든. 맞아요. 알아요. 애도 잡고 신랑도 잡아. 네. 그러면 이 신랑은 어떻게 되냐. 도망가. 그렇죠. 알아요. 딱 둘이 고사 주거든. 네. 그런데 정확하게 요령껏 그래도 애는 안 낳네. 네. 애 낳으면 바로 찢어져. 아 네. 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애는 안 낳는다고 했으니까 찢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애도 많이 모자라는데 하나 낳든가. 근데 본인은 공부를 한 번 더 알았잖아. 네. 네. 집에서 생각만 하지 말고. 네. 재테크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차라리 내가 자격증 하나 따. 부동산 자격증 따가지고. 네. 부동산 쪽으로. 부동산은 괜찮은 거 같아요. 어. 발을 당가 봐. 본인하고 잘 맞아. 네. 그래서 부동산 뭐 직업 종류가. 분야가 많잖아요. 네. 뭐 어쨌든 자격증 따 봐. 아 네. 본인 자격증 따갖고 하나. 나중에 내가 일을 하고 하나 차려도. 네. 본인도 잘해 내 사주기 때문에. 네. 네. 모든 게. 용건 안정하고. 또 똑똑하고. 자격증은 이유는 내가 뭐기에는. 본인이 책을 사는 거 동시에 따 따고 봐야 돼. 난 그렇게 얘기해 줄게요. 네. 그래서. 네. 공부라는 게 부동산 공부를 하면.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 보세요. 그래야 본인이. 네. 계획이라는 게 더 넓게 잡히고 크게 잡히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겠지. 네. 돈은 항상 모자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대신 돈이 언제 안 모자라냐. 죽을 때 되면 안 모자라. 네. 내가 살 날보다 쓸 돈이 좀 더 있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살고 싶어도 건강에 집착을 하겠죠. 네. 지금은 건강에 집착해 그래도. 아유 지금 건강해요. 돈이 문제지 이럴 때에요. 네. 그러니까 돈은 건강에 집착하기 전까지는 항상 모자라. 네. 그렇죠? 네. 하지만 많이 벌면서 모자라면 더 좋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직업을 바꿔보세요. 바꿔보는 거. 네. 생각이 아무래도 있었을 거라고 봐. 반드시 해. 네. 뭐 내가 어리를 사갖고 투자해 가지고 뭐 리모델링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좀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공부를 해서 고객을 맞이해서 전월세 빼주고. 네. 또는 매매도 될 때도 있잖아. 다 그렇게 하는 거 알잖아. 직 구해봤잖아. 그렇죠. 부동산 가봤잖아. 가봤죠. 그분도 하는 일을 내가 하면 된다. 아. 그게. 그러면 나는 괜찮다고 보고. 네. 네. 상상도 나중에 정년이 되면. 네. 같이 해도 되는 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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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 은퇴를 하고 나서.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한 이거를 노하우로 좀 쌓아서 제가 하나 차리고 아니면 신랑 명의로 차리고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차는 얘기예요. 지금은 강사기만. 정확히 차는 얘기예요. 교육원이요. 유학공사 교육원이라든지 간호조무사 학원이라든지 이런 거 좀 차이는 게 어떨까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나쁘진 않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또 나는 아까 돈의 포스를 맞춰준 거잖아. 아. 부동산이 좀 더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본인이 돈이 더 많이 꼬일 거다. 하지만 지금 일이 안 맞아서 그 일을 해봐라 이건 아니었어. 그렇지만 그거를 지금 본인이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일리가 있고 세천할 수 있고 현실화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해운도 그게 나쁜 해운으로 살고 있지는 않아. 3년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답답하고 힘든 거는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또 방향을 옮기고 또 열심히 갈고 가야겠지. 그래서 내가 보면 크게 문제 있어 보지는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그쪽 방향이 괜찮다 하시면 추진하셔도 되고. 탈 없어요. 네. 그리고 본인은 반드시 해내. 네. 해내는 사주야. 네. 딱 뽑으면 일단 물아 좀 베고 봐. 네. 알겠죠? 네. 깨끗이 베 또 그것도. 알아요? 네. 버릴 때도 깨끗이 버려. 네. 알아요? 깔끔해요. 깔끔해요. 이 부분도 찢어지면 깨끗이 헤어지는 부부야. 뒤를 안 돌아보니까. 네. 안 찢어져. 대신 내 신랑한테도 그냥 뭐 서로 지키고 지키고 살아주고 서로 무리 있고 딱 그 틀이 있지만 조금 그 틀을 좀 넘어가도 되니. 같이 의논하고 상의하고. 네. 꼽혀 놓은 돈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해서 빌려 쓰고 나눠 쓰고. 아니. 있든지 없는지. 네. 그건 본인이 모르는 거야. 몰라요. 그렇지? 네. 그게 부부냐. 네. 같이 사는 동고녀인데 혼이 신고했으니까 뭐 법적 부부인 거지. 법적 부부지. 네. 알았어요? 심적으로도 그냥 뛰어 넘어가 봐. 네. 그러면서 서로 의논을 하면 본인이 여기 와서 나한테 얘기를 안 해도 올 일이 없었을 거라고 봐. 네. 그만큼 문제가 없다. 네. 조금 부부라는 게 뭐예요. 서로 힘들면 다 오픈해서 얘기하고 아 그랬어? 난 몰랐어. 50년 살아도 이제 와서 얘기하면 왜 이제 얘기했냐고 하는 게 부부더라. 여기 앉아 있어봐. 아주 그냥 다 보여. 근데 다 얘기를 하고. 네. 가서 두들겨 봐.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제가 워낙 조금. 좀 그런 게 좀. 이게 제 문제죠. 약간. 네. 근데 둘 다 똑같아.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건데요. 하지만 누가 하나 넘어가면은. 이 사람도 하나 또 넘어와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네. 서로가 뭔가 보따리 하나씩 무거운 건 좀 서로가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풀러면서 진짜 부부같이 좀 가봐. 네. 알았어요? 애만 안 나면 뭐 되는데 뭐. 알았죠? 알겠습니다. 제 말 이해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볼게요. 네. 선생님 저 건강은 괜찮을까요? 안 좋아요. 제 건강 크게 아프거나 그럴 일이 있을까요? 본인은 순환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병원 다닐 때도 결국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둔 이유도 있긴 하거든요. 아무튼 크게 뭐가. 아니요. 혈관은 안 좋은 사주에요. 본인이 감은 사람이. 그러면은.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혈액순환, 혈관. 잘 안 좋은 사주에서 본인은 만약에. 아프다. 아프다. 관리 안 했다. 혈관 관리 안 했다. 그러면은. 갑자기 어리가 마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쓰러져. 뒷목 겪고 쓰러진다든가. 음. 이런 사주에요. 네. 그래서 혈압과 신장 관리는 잘 해줘야겠죠. 좀 잘 해줘야 된다. 네. 그거 빼고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 크게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거는 없겠죠? 살면서 큰 풍파 이런 거는. 살면서 그냥 큰 풍파는 없어 보여요. 그게. 풍파가 아예 없는 삶은 없잖아. 그렇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그냥. 조금 추진하면 추진대로 좀 잘 이루어지고. 읽어지는. 그리고 수확되는. 네. 그런 애가 보인다. 네. 그러니까 해봐.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신랑이나 은혼도 좀 하고. 네. 알겠습니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냥 딱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저희 부모님이 좀 더 오래 사실지가 걱정이에요. 몇 시세요? 부모님. 2년, 4, 4년 생이세요. 네. 그래도 많이 쓰셨네. 네. 아직까지는 건강하시기는 한데. 본인이 일단 명이 길다잉. 아. 그건 누구 닮았을까? 부모님 닮았어요? 엄마 닮았다. 엄마? 엄마. 알았어요? 네. 그러면 엄마는 명이 길고. 아버지도 길다. 12년 정도 더 살았으면 좋겠어서. 노력하면 삽니다. 네. 명이 긴데 뭐 100세 못 살겠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즘에 걱정이 그건데. 부모님이 건강하게 사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영양제 잘 놔드려. 영양제? 알아서 본인들이 영양제 잘 사드시고. 오히려 저한테 영양제 보내주세요. 먹으라고. 제가 잘 안 먹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오래 살겠어. 그러니까. 네. 본인도 명이 길고. 부모도 명이 기니까. 네. 상후 6, 7년 상은 안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죠? 6, 7년 상 안 보이면 오래 사시는 거잖아. 그럼요. 그럼요. 거기까지 볼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복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